야, 준비 없이 바로 내려가? 아우 저기 C 우와 왜왜왜 가자 얘 어디로 내려왔더라 일로 내려왔나 여기가 무섭더라 쫄려 쫄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아 오늘 사람 큰 네 참 노을거진데 오우 하.. 저기 벗어내는 기자아 오우 오씨 이거? 아이씨 여기서 못내려갔네 어! 아 이거 될거 같은데 아 아 아 나 이거 한번 뛰어가고 싶은데 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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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오시 오 안 오 오 오우씨 어우 쫄려 베랄 보고 내려오라 그래 야 너 조심해 됐네 잘 가네 아 이거 보려고 단차를 잘 못 열어더라고 연기 점프 좀 아닙니다 중간에 올라올 때 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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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이제 만나는거잖아 거기서? 아... 어디서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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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미안 왜왜왜 왜왜왜왜왜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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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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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로 가야되는데 깜빡때 어 힘들어 여기 계단 내려올 때 조심해 미끄러워 야씨 어떻게 진짜네 내려오니까 좋냐 네 그림력도 좋고 4회전 1번 오 힘들어 맨뒤에 맨뒤에 급사로 가자고 왜왜왜왜왜왜왜왜 오 오우 영정 고고고 영정 고고고 아하 오우 시 아하 아하 아 아 아 아 아 오우 아 아 어디갔어 아 아 아 오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 하하 오오 시 하하 하하 하 하하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될거같은데 아 이거 안되네 아 갭을 못뛰겠네 아 이거 못뛰어놨어 네? 갭고 어우씨 왜 꺼지지? 빠뜨리 다른거 아니야? 아 20분 안오는데 이거 또 승질내네 왜 꺼지지? 가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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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와우씨 어우 뒷방송 막 돌아가 오우 따라할 줄 보다 따라할 줄 보다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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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하여워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됐다 아 아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그 요즘 아 아 아까 시다 고 Duck 으 or 아 왜 왜 왜 왜 어 살 바래 어디에요? 개? 갯만 뛰어볼까 근데 왜 다 내려와서 속도가 느려였어요? 나 쫄아서 왜 아니 다 내려와서 계단에서 단차 줄였는데 왜 아니 크게 내려와서 안녕하세요 위험하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 시스님 조기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더 젊어 보이는데? 더 살은 좋았더니만 젊어요 아 새신랑인데 어 같이 오셨구나 많이 봤어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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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의사도 안 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같이 날씨가 오셨구나 네 팀인가 봐요 네 안양인 안양인들이 어우 힘들어 아까 왔을 때 뭔가 팀이 아닌 팀이 있더라구요 네 누구신가 아 아 아 어 아니 그 돌탱이에서는 형 잘 내려온다고 왜 너 솔직히 다 내려가서 형 나 속도 많이 못내 어 속도를 많이 못낸다고 아니 근데 돌탱이 형은 잘 내려가잖아 내려가는데 네 형제에서 속도가 일정량 이상 나잖아 왜죠 왜죠 내가 나도 모르게 줄여 위험하다고 아직 판단을 하나도 형은 기술은 좋은데 아니 돌탱이는 기술은 없어야지 기술이 뭐가 있어 왜 내려온거지 그래서 이렇게 콤드로 자라가 내려오는데 내가 본경에 단일은 갑자기 형 속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황들과 인식도 하나 아니하나 속도를 줄여서 왜 그러지 일부러 아이 몰라 내가 속도를 못내 그렇게 빠르게 그러니까 저런데만 점프 갭 들어가잖아 그 못 뛰는거야 쫄아가지고 어 오늘 그걸 한번 해 볼라고 지금 하는데 개발 한번 뛰어보게 아 개발 속도가 무서운게 아니라 형 아직 이제 이런데들 잘한대요 우리가 폴로하지 않잖아요 폴로때보는거 아니에요? 폴너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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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너링을 배워서 가야되는 상황이라 야 자작만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시간 사십쇼 아유 죽겠다 아우 힘들어 어떻게 하실까요 대게 곡 야 객 타자 객 오 엑